사교댄스 멤버스 클럽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사교댄스 경연대회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이 두 팀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은상 시상을 해주실 분은요 한국사교댄스연맹 회장이신 천종순님이 되겠습니다 천종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은상은요 먼저 이동석 최은령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은상 성명 이동석 최은령님 위 사람은 실버 ITV 회장배 사교댄스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4일 실버 ITV 회장 엄녹환 축하드립니다 자 상장과 그리고 트로피도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까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을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김무용님 장지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은상입니다 성명 김무용 장지연님 이한혜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무대에 감사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꽃다발까지 자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금상시상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시상은요 우리 대한민국 댄스 슈즈계에 정말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흥록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금상을 수상하실 우리 엄지용 김설아님 앞으로 모실게요 금상입니다 성명 엄지용 김설아님 이한혜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장 그리고 트로피 꽃다발까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무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격려의 말씀까지 전해 주시고 가시네요 김흥록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사교댄스 경연 대회 영예 대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은요 실버아이 TV를 이끌고 계신 엄록한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시상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야심차게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대한민국 고수분들이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대회를 마련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버아이 방송 엄록한입니다 저희 우리 멤버서 사교 멤버서 클럽 대회를 했는 데서 굉장히 무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 수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상을 못하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춤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회장님께 그리고 우리 실버아이 TV에 커다란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실버아이는 우리 시청자 분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항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교댄스 경연대회 영예 대상 수상자이십니다 전준용 김성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상 성명 전준용 김성자님 위 사람은 실버아이 TV 회장대 사교댄스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4일 실버아이 TV 회장 엄록한 축하드립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트로피도 받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까지 함께 네 그리고 앞을 함께 보시고 네 시청자분들께 체력 경례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교댄스를 통해 오디션을 펼쳐본 사교댄스 경연대회 시상식까지 모두 마쳤고요 벌써부터 저는 두 번째 경연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우승자분들은 물론이고요 1라운드부터 쭉 또 함께 경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고수분들께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아이 TV는 더 나은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사함에 앞서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나운드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운드 선생님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교댄스 멤버스클럽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사교댄스 경연대회 이제 끝으로 영예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전준용 김성자님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시죠 바로 판정단으로서 오늘 멋지게 활약해 주신 우리 최고의 가수분 최영철 씨의 노래와 함께하는 그 수상자의 앵콜 무대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